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직분자들 우리 다 서로 인사합시다. 직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청직이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20개의 위원회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졌고 전체 청직이 직분, 집사들이 얼마냐? 5,524명입니다. 2020년은 본당 헌당의 이 응답을 체험한 놀라운 한 해였고 2023년은 이제 2,3,7 성교 원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현장 변화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직으로 선정이 된 분들은 영적 각오와 또 결단이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난주간 우리 위원장단과 부목사님들과 함께 원리스 워크 사업을 제조해서 자비량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 새롭게 계획한 스타트 만운동 스타트 만운동 이거와 2,3,7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스타트 2,3,7 성교 사역을 함께 그렇게 의논하고 또 함께 집중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건면의 메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타트 만운동은 내 것이다. 따라서 아프다. 스타트 만운동은 스타트 만운동은 내 것이다. 이런 영적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야망을 가져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저는 실제로 제가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세였어요. 강단에서 어떤 미션이 떨어지면 그것을 전부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그걸 실천하니까 바로 응답이 와요. 바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 이번에 유언장단으로 이렇게 담부터 먼저 이런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내게 주신 메시지다. 내게 주신 미션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주인공의식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다 하겠지 뭐. 이건 뭐요 덜 누립니다. 아무거나 없습니다. 사밀조를 구성하라. 아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밀조를 구성하라고 말씀하시구나. 사밀조를 구성. 이런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활성화하게 돼요. 이번에 각서 보니까 조직을 짜가지고 각자말로 가르켜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만 2, 3, 7이 스타트만 3, 1, 1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나와서 특히 자랑할 때 전부 다 스타트만 3, 1조야. 여기 맞춰가지고 막 연출을 하는데 이야 그 순간에 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막 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여자팀이 여자팀. 여기 다 팀들이 나와가는데 그러니까 스타트만 3, 1조.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스타트만 하더니 막 3, 1조를 춤을 추는데 이야 각인식인데 참 좋은 그러한 연출이었다. 오늘 청직이로 임명받는 모든 청직이들은요. 이런 자세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2023년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쏟아 부주어주기 위한 통로구나. 하나님 일을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그건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그걸 우선할 때, 우선할 때, 그걸 제일 우선시 할 때 하나님 너 피로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직분을 감당했더니 하나님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다.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시더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뻄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기뻄이 가득 차야 된다. 여러분이 많이 보세요.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온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 좋지. 사업하는 분이 막 엄청난 것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엄청 기분 좋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직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 체결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 체결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이 즉복이 부어지는 통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어떤 직분을 맡았더니 간에 뭘부터 어떤 마음이 가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모든 청지 다 되시기를 지어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빌리포스 말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는 에베소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30월 빌리포스, 골로세스, 빌레모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통틀어 옥중서신이라.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 편지예요. 이 옥중서신은 각 서신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는데 에베소스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헤븐의 블레싱, 헤븐의 블레싱,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감격부터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아멘. 영생의 감격부터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감격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녀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냐고요? 이것부터 시작되면 이거 없는 사람은 다른 말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되었구나. 저저받을 내가 천국을 받았구나. 내가 성도의 반열에 섰구나.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스. 골로세스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골로세스. 교회. 그리고 빌레모스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의 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실천하는 이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삶에 볼리 빌리포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이 삶이 기쁜 삶인 것과 함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리포스는 사르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리포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4등 16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시작하려고 했는가 하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성교할 계획을 가졌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때 마게토니아가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터키를 가보면 터키하고 터키가 소아시아인데 터키하고 유럽하고 딱 조그만한 연결되었어요. 연결고 경계선이라 그렇게 넘어가라고 그래서 마게토니아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 막연하게 간 거예요. 그냥 성령이 가라니까 바울이 팀 끌고 갔는데 가서 뭐 할 게 있어요. 할 게 없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빨래터가 있어. 빨래터에 여자들한테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빨래한테 앉아서 보금을 증거했어요. 보금을 증거했는데 빨래 빨던 여자 중 하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 여자가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걸 만났어요. 이 만남을 통해 여성 산업인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세우진 교회가 빌리포 교회예요. 특별히 바울이 빌리포 설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보금이 주는 기뻄 감옥에 있는데 보금이 주는 기뻄이 조그만하게 나는 체험되고 있다. 감옥에. 자릿한 감옥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리포는요. 이런 기뻄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기뻄의 서신이라 희락의 보금이라 기뻄의 보금이라 그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리포 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금이 주는 참 기쁨을 아끼지 않고 누리면서 거지도 이니라라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빌리포 교회는 이 바울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이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환경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보금 때문에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속에 아멘. 영생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라. 이번 주일부터 빌리포 강회를 통해서 연계 모든 선도를 특별히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직이들은 보금이 주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면서 스타트만 운동과 스타트 27의 주역이 다 되시길 제목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한 기쁨입니다. 1,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대모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의 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 바울은 이 사도 바울에서는 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인사를 시작하는데 단순한 인사 체례성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의 소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평강.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예수 그의 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축구를 받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그 절대의 은혜가 이만자에게 그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평강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덕징이 뭐냐. 평안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불안합니다.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 은혜 못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덕징이 평강이에요.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뭐요. 한몫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몫하다 할 때 나타난 게 평강이에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평강 잃어버렸다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빨리 정신 안 차리면 그 평강 회복 못해요. 늘 불안하고 늘 불평, 원망이 넘치고 우리는 상식의 3장 사건이 내가서 하나님을 떠나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본질상, 본질상, 본질이 진노요. 진노받을 자제였을 건데 이 12가지 영적 문제의 매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분인데 우리 운명인데 이게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예수 거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저주가, 모든 죄가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 믿음으로.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구원받은 것. 본의 개인. 다시 태어났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것이 재창조라니까요. 재창조 거듭났다. 난 재창조되었다. 이런 감격, 이 재창조의 축복. 이걸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뺏기지 않고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이 그게 뭐냐. 은내와 평강이다. 은내와 평강이다.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조언해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늘 체험하고 있었어요. 영혼의 응답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축복을 뺏기지 말고 나처럼 누려라. 라고 하는 강조예요. 성도 여러분. 영계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평강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 늘 유지해야 돼요. 사단은요. 이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속에 은내와 평강이 유지되고 있는가. 평안한지. 자 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뻄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뻄에 강구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소원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당한 여러분들 헌당한 헌당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2, 3, 7, 5촌족 전 세계 이제 파수망대 세울 이 성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직분을 받은 청주기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영적 의식이 있어야 돼. 복음을 위해서. 아멘. 영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24 그 직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격하면서 24 이걸 체험하는 성경적 정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여하다 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교제 동력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동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동력이 응답의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적 복음적인 이 기쁨은 바로 동력할 때 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동력이 사민일조 동력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입사도 교사로서 성과 대원으로서 모든 사역 하면서 동력한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함께 동력한다 이번에 제주도 엊그사업 참석한 위원장들이 한결같이 한결같이 기쁨을 처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샥 원리스야 이상하게 상한 사람이 없어 다 싱싱해 모습을 딱 쫙 원리스라 빗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멍청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전부 원리스라 원리스 중심으로 위원회 원리스라 보금적 원리스 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철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철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의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보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리포교의 성도들은요 보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보금을 변명한다는 표현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금을 변정한다는 뜻입니다. 변정 보금을 변정한다 보금에서 잘 모르니까 다락방에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변정한다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막 그냥 바울을 막 이단의 개수라고 때리고 빌리포교를 핍박하니까 보금을 계속해서 설명해줘요. 변정한다 하나님의 진리 보금을 거짓으로부터 변호하는 이래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동의계사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확장한 이 일에도 모든 걸 다 동력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습니다. 지금 매임에 감옥에 있잖아요. 매임에도 불구하고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동력했다고 밝혀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위해서 중부 기도를 했고 그리고 바울이 보금 증가한 데 필요한 중요한 성교 후원금을 계속해서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공격하죠. 비법하는데 유일하게 전도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냐 뭐가 없냐 왜 전도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갖아놓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불평, 원망 그리고 온갖 부신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리포의 성도들은 일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해서 그냥 성경금 주고 헌신하면서 이런 헌신이 전도자 바울에게 뭐가 됐냐 큰 기쁨과 위로가 됐다 이런 말이 지금 시대를 각자 도생 시대라고 합니다.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해라 다 각자 살아남아라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는 뭐요 각자 도생 창식 3장 6장 11장 이 현장을 보여주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 결말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불신자들은 다 후회하는 눈을 감습니다 후회하고 눈을 감아요 여러분은 기뻄으로 감격하며 눈을 감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각자 도생의 반대말이 뭐요 공존 동생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는 공존 동생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간다 주의는요 이렇게 공존 동생이 되요 동생 같이 23년 모든 천지들은 이런 공존 동생의 영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경적 그런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기뻐입니다 9절로 11절 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시라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나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버교의 성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뭡니까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느라 사랑과 지식 점점 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랑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생명살렴 관점에서 영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진다 이어서 바울은 빌리뽀의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능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성령 인도인지 악령 인도인지 분별을 못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강구를 해도 중복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서의 날까지 일심 지속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조사사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이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의의 열매를 말하지요 생명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걸 말합니다 생명 살려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당회에서 제가 임시당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임직자 임시당회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영혼구원이요 그런데 내가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 안 했다 한 명에게도 영적 면체제 안 했다 한 명에게도 보험을 전하지 안 했다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줄이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구원인데 거기에 포커스가 없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 붙여주신 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구원은 받지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나 이 땅에 삶에서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해서 올인하는데 어떻게 직분을 계속 주겠냐고 하나님께서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게 직분이 주어졌는데도 내가 집살지 장로인지 권살지 내게 무슨 직분을 주어도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 무슨 관심이 이런 걸 가지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야 내 소원이 맞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다는 거 다 주시지 하나님 마음이 드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 뭘 안 주세요 다 필요한 거 다 주지 돈 많은 부모가요 자식들 많아도요 자식 중에도 자기 말 잘 듣는 자식을 후계자로 삼지 비 딱하게 나가고 맨날 불평을 마는 자식을 후계자로 안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필요한 걸 다 주잖아요 내 마음이 되는 내 마음이 합한 자식을 필요한 걸 다 주지 요구하지 않아도 다 줘 알아서 다 줘 하나님 그런 문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구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여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조합사사 여의의 열매 생명 열매 여러분 사업하다가 얼음 있습니까 직장에 얼음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쳐다가 얼음 있습니까 그거 딱 적게 놓고 하나님의 소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생명구원 삶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스타트 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끝나가여 조합사사 여러분 그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가지버리면요 나머지 다 해결돼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 머리 가지고 말로 해결해 해결 안 됩니다 그 나라가 그 위에서 올인할 때 나는 갈실도 없었는데 올인했더니 나머지 다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그걸 제가 처음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올인하니까 다 주더라 처음한 정인이에요 정인 설규란 설교가 아니에요 정인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지금 바울이 강구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바울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실제로 보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뭐요 자신의 마음이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너희들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다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대명사 중에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잖아요 요즘 또 뭐 닭살 돋는 커플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내 안에 있어 저 그 드라마를 지금도 기억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 내 안에 있어 이 너 내 안에 있어 표현이야 원조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지금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 너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이 정인이라 이 정도라고 그럼 뭐 거짓말합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너 내 안에 있어 이 말 한마디로 내 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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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 8절에 예수 그리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단임 목사 단임 목사가 대부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거래요 얼마나 단임 목사의 심장을 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영적 무음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을 까맣고 봤습니다 이 그리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리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영계 모든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그리도의 날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서로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서로 서로 영적 성장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 맺도록 사람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 보는 게 율법이라고 장점 보는 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두 좀 부족해도 서로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3일조로 아멘 3일조로 그렇게 구성을 해보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의의 열매가 납니다 일반 교회들은요 복음 없는 교회들 모이면요 서로 막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목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부장이 어떠고 매일 난마만 계속합니다 강의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가게 하는 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난마를 하고 간다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옛날에는 다 율법이니까 율법은요 문제 찍어내게 돼 있어요 문제 나오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가끔 한마디 해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가 기대해봤어요 왜 교회 말을 집에 와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권사님으로 평생 생산하면서 한 번도 집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가정예배 늘 기도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열매라고 하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제까지 3일조가 제게 보고된 게 1068명인 8조 1060 3일조가 구성돼 3일조가 1068 그리고 2인 1조가 현재 51조 그리고 없어 혼자 와서 27명 그래서 토탈 현재로 보고된 게 1146조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전승도들은 3일조 시스템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스타트 만운동하면서 그 조직된 걸 보고 보고받는 대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보험화되고 가문이 보험화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이 보험화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수도권이 보험화되어야 조음사사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셋이 모여서 우리가 이 3일조를 통해서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여 조옵사사 전부 망대입니다 망대 망대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방향 잡고 따라오도록 들어오도록 세워줘 삐치는 삐치잖아요 등대 이게 막 높은 등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의의 열매를 맺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생명 살리내는 그런 증거의 결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프로 선수가 있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예요 흑인 선수 지금은 흑인 프로 선수들이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고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1947년 이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스포츠든 간에 더더구나 프로야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브레클린 다저스 단장이 지금 LA 다저스죠 단장이 이 브랜치 리키라는 분인데 브랜치 리키라는 분이 흑인 제키 로빈슨의 실력을 알아본 거예요 흑인이지만 대단히 잘한다 그래서 대부를 시키는데 이 브랜치 단장이 대부시기 전에 책을 한 권 줬습니다 너 이 책을 꼭 읽어봐라 그 책이 뭐냐 예수 그리토의 생애라는 책이었어 예수 그리토의 생애라는 책을 주면서 고민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토의 생애처럼 살아야 된다 앞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서 수많은 모멸과 조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게임을 뗄 때마다 수많은 욕설을 막 하도록 할 것이다 이때 너는 결코 그들에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하고 싸우면 안 돼 이 제키 로빈스는 한 성격 하나의 성격이겠대요 원래 그런데 철저히 가르친거요 엄청난 야구 야유가 쏟아들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라 모든 흑인 선수들이 앞으로 너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다 너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너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나머지 흑인들이 많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제키 로빈스는요 시합 때마다 그 많은 야유와 귀방과 그 조롱을 다 이기내고 약속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토의 생애 같은 걸 살아야지 수많은 흑인들이 그 이후로 미국 프로야구계 농구계 모든 스포츠계의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문의되었습니다 로빈스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 2023년 모든 청지기들이 이 제키 로빈스는의 영적 자세를 가져라 모든 흑인들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 달려있다 라는 미션에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따라서 여운 게 미래가 달려있어요 미래가 달려있다고 한국의 세계에 보세요 지금 교회 모델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보험 공부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불평 원망 생기질 또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나가 안되니까 국가마저도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전주교 불교는 하나니까 존경하고 우리 무시하면 다 찢어버렸어요 사단이 내가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때 내 자녀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로 서게 된다 본문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확신하느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성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영적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흐름을 어디에 따라가요?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강단 말씀을 여러분은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들으세요 그래서 체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생생내고 외식하는 거 그만하세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뼈 주님 앞에서 불꽃같은 눈동자를 보셔는 주님 앞에서 간신하느냐 영계 모으는 청재기들 직분자들 강단과 입사지 소통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내가 죽고 예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서 영계 원뉴스 이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해야 될 것은 원뉴스입니다 원뉴스 이 사단은 원뉴스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아단과의 관리에서 깨뿌렸습니다 계속 원뉴스 못하게 남북을 다 찢어놨습니다 원뉴스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 원뉴스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니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의 기뻄의 의혈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간정이 넘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주무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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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